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계속해서 투데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종일 돌봄특별법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기존 학교 업무였던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오는 11월 돌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윤송희 돌봄분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윤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28일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전국초등돌봄교실 총파업을 결의했는데요. 이런 강경한 노선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네. 현재 국회에는 지난 6월과 8월 권칠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가 온종일 돌봄법을 만드는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한 저희도 환영하는 일이지만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서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면 저희는 막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총파업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와 아동의 만족도가 90% 이상을 기록할 만큼 현재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할 만한 인프라나 재정이 준비되지 못한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민간 위탁으로 떠넘겨질 게 너무나 자명하고 그 피해는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저희 돌봄전담사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자체 이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교실은 대부분은 저희 돌봄전담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소득층, 맞벌이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실당 20명가량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돌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교실과 또는 일반교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겸용교실이 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거나 또는 정규 수업 후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돌봄전담사 선생님이나 전문강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업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기 중과 다르게 방학 중에는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돌봄교실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며 1년 내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지만 정작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돌봄전담사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매우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저희 돌봄전담사는 사실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교실의 실제 운영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유초, 중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청에 의해서 직접 채용되고 있고요. 또 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실무를 실제로 운영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관리 그리고 돌봄교실에 오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 및 아동의 방과후나 개인 활동과 일정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또 간식의 준비 제공 그리고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간혹가다 학부모님과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 지도를 하고 돌봄 관련된 행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충북에서는 4시간에서 7시간까지 근무하는 시간제 전담사 선생님들과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하는 전담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학교 돌봄이 학교장 재량으로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학교마다 제각각 출퇴근 시간도 모두 다르고 운영 방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돌봄교실의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교실의 규모와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충북에는 현재 400여 개의 돌봄교실이 학교 안에서 운영되고 있고 330여 명 정도의 돌봄전담사 선생님들과 또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교사, 또 단체활동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돌봄 봉사 인력 등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돌봄 수요는 사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돌봄전담사 정원 규제에 묶여서 충원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따라서 기존의 돌봄전담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또는 학교 교사에게 업무량이 굉장히 돌봄 업무가 많은데 그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다 보니 여러 가지 행정 업무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이 학교 돌봄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사의 돌봄 관련 행정 업무를 저희 돌봄전담사들에게 부여하고 부족한 돌봄전담사 인력을 좀 충원하고 시간제 선생님들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해서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꾀해야 될 것 같고 행정 업무 시간 확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전담사 규모나 인력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군요. 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교육부에서 또 초중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5월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5월에 교육부가 발의한 법안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돌봄을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법이었는데 교육부가 학교 현장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의했다가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3일 만에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이 아마 제대로 입법화되었다면 지금 현재 학교 돌봄 법제화를 기초로 해서 지금과 같은 지자체 이관의 문제나 또는 민간 위탁의 우려와 같은 이러한 논란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후 돌봄교실이 지자체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었죠? 네, 교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학교 돌봄교실의 법제화가 무산이 되어버리자 다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돌봄을 이번에는 학교 돌봄의 운영 책임 자체를 아예 지자체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회에서 지자체 민간 위탁의 발판이 될 만한 그 온종일 돌봄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학교 돌봄 운영과 지원 책임에서 교육청과 학교를 완전히 제외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를 완전히 제외시킨다고요? 참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궁금한 상황인데 누구보다 돌봄의 법제화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 법의 보호를 받으면 더욱 안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전담사 선생님들께서도 누구보다 학교 돌봄의 법제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을 공적 돌봄으로 법제화해서 내실화하고 더 나아가서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온종일 돌봄 법제화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국가적인 공적 돌봄 체계가 안정화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돌봄의 법제화는 무산시키고 지자체만 모든 운영 책임을 떠안는 이러한 법제화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의 법제화는 학교 돌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공적 돌봄까지 흔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운영 주체가 지자체가 되면 결국 학교 시설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또 책임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돌봄 교실이 공적 돌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이관이 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부모와 아동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시설은 학교를 이용하지만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그래서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 돌봄 전담사도 신분의 보장이나 고용 유지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대표적인 공적 돌봄인 학교 돌봄까지 떠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할 만한 그러한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초등 돌봄 중에서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돌봄 비중이 70%가량이고 지자체가 30%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30%조차도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제대로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민간 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부실한 지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개선하라고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유아 돌봄 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98%가량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적 돌봄이었던 학교의 70%에 달하는 학교 돌봄까지 떠맡으라고 지자체에 넘기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될지 저희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네. 이 참 여러 혼란이 있는 가운데 학부모 입장도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돌봄 교실 이관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십니까? 네. 대책도 없고 또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은데 학교 돌봄을 무조건 지자체로 넘기라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들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또 저희 돌봄 전담사들은 저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의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해서 더 큰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합당하게 처우도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긴급학교 돌봄이든 평상시 돌봄이든 더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나 우려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돌봄 교실을 학교가 제대로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자체 민간 위탁 운영을 반대하고 지자체 이관 주장을 멈추고 또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하고 민간 위탁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는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교육당국이 함께 이 공적 돌봄인 학교 돌봄을 어떻게 운영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지 먼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주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봄이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돌봄반 학생들의 환경 또한 우려가 되는데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 만큼 돌봄 교실의 주체를 학생으로 보고 또 그에 맞는 법안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